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다. 아니, 덤보 그쪽은 사람이 일부러 많은데 여기서 실컷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원호텔이에요. 예쁘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객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호텔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마이애에서도 그렇고 펜트럭팍에서도 아주 간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또 원호텔을 브로크린에 선택한 이유가 윌리엄 수거구랑 브로크린 주변을 돌아다닐 생각도 했었지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 호텔은 바로 이렇게 볼크린 브릿지 유명한 덤보가 보이는 데에요. 저 멀리 저쪽에 정처럼 있는 자유의 신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랑 안 오더라도 여기 루프탑바 여기 와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히티드 따뜻하게 돼 있어서 저희 수영하면서 여기서 보내보겠습니다. 엄마에 들어 나왔어요. 유일명 수법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사과한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사과한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정말 잘 먹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굉장히 작아요! 얘가 미소라고! 얘가 미소, 얘가 싸고있어! 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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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들어갑니다. 맨 앞이에요. 생전 기다리지 않는 제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고 싶었던 선글라스 가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고 싶었던 선글라스가 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애들로케 부카라 작품이 있어요. 너무 예쁘다. 발견이 좀 더 좋아서 만나요. 안전볶음이 있을 것 같아서 만나요. 아, 이 배수다 여기 있다. 이거 뭐지? 아, 그냥 유리였어. 들어가서 부딪힘 뻔했네. 시그니처 오메니티 맛있습니다 야 치카치카 하는 것까지 바꿔라 집에서도 못쓰는데 이거 깨면 우리 큰일나 거짓말하지마 플라스틱이겠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시그니처 애가 딱 있더라구요 오오 비싼 애들 먹으면 안되는 애들 먹으면 안되는 애들 건드리면 큰일난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레드라서 제일 마음에 들었었고 군더더기 없이 이거 제일 좋았어요 웰컴 초콜릿이네 웰컴 초콜릿이네 밖에는 어우 이렇게 정문다 아아 아아 아까 이 문이 그거구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서로 보이게 이렇게 놓는거야? 말하라고? 아니 이게 뭐지? 훨씬 더 커 보이긴 한다 제가 너무 신기해하는 그 팁이에요 끄면은 그냥 거울인거 그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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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바뀌었어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따뜻하고 아무도 없고 저쪽에는 짐인데 내일 아침에 가볼 생각이구요 이렇게 방이 돼있어요 오늘은 수영 안하겠다고 했더니 따뜻한 장구지를 틀어주셨어요 대박 하하하하 하하하 펫 아, 줄이 너무 길어요. 여기는 스무디를 구분하는 곳일까 봐요. 여기서 갈아서 갈아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인기가 있어요. 벽 발릴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파란 거 빨.. 초록색이야 발려. 지금 센츄얼 팍 오늘 이틀 동안 날씨가 안 좋다가 오늘 좋았다니 다 뛰쳐나왔나 봐요. 조깅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관광객들도 많고 계산책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센츄얼 팍까지는 이번에 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으악! 베이그를 먹으러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베이그를 먹으러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멘탈 영상 하면 좋았고요. 멘탈의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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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가 최근에 연구와 연구를 모여서 콘서트에 연구가 있는 서로의 연구가 제가 오고 싶었던 작가의 솔로쇼를 드려왔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지금 하필이면 이렇게 공항 가는 길에 와서 제가 그래도 참참을 얘기를 설명을 듣고 이분도 프랑스에서 만난 이분은 또 작가님이 만난 타인 여인인데요 끝내는 작가님과 친구가 됐대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한참을 있다가 설명 다 듣고 갑니다